사람들이 과연 우도에 왜 찾아가는 것일까? 우도에서 추진되는 여러가지 개발사업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우아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민생예산 유지, 지역구 예산 유지입니다. 요즘 유지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여기서 예산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나 보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의 개수조정을 거쳤는데요. 민생회복과 관계없이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민원성 예산이 추가됐다. 그런 비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섬 속의 인공섬, 우도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 우도의 서빈백사. 아름답기로 정말 손꼽히는 그런 해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이 주는 매력, 굉장히 높은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매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곳이 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대형 리조트도 우도에 들었었죠. 또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 착수한 건 아닌데요.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자격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도 계속 시끄러운데요. 특히 작은 섬이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알게 모르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주민들이 갈등이 있다고 해도 잘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우도가 좀 많이 변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케이블카 사업도 얘기했지만 해중전망대 건설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것도 좀 얘기 풀어볼까요? 네. 이거 사업자 측에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사업인데요. 난개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도에 해중전망대 건설 사업이 진행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우도해양관광이 해중전망대 건축허가에 이어서 공유수면 점 사용 변경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착공신고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제 착공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산만 뜨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우도해중전망대 아마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사업비가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150억 원을 투입해서 제주시 우도면 전흘동항 앞바다에 해중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만조 기준으로 해수면에서 높이는 9m 위로 속고치게 되고요. 이 해중전망대의 지름은 20m 규모입니다. 당연히 콘크리트 시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로 거의 등대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동그랗게 해서요. 조금대로 봐도 멀리서 보게 되면 마치 등대처럼 보일 것 같은데 원기둥 형태의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물 하나만 동그랗게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해중전망대, 바다에 설치된 이 해중전망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하게 되는데 110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다리까지 건설되는군요. 이거 당연히 콘크리트일 테고. 그러면 당연히 그 우도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경 훼손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경관도 좀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두 지역 주민들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속이 타들어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100m가 넘는 다리까지 건설하고 바다 지형도 좀 깨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다에 콘크리트, 이 해중전망대 구조물까지 지으면서 이걸 과연 이렇게 우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만한 것이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사업자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과 함께 추진하게 되거든요. 반대를 했다가는 자칫 마을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목소리 내기 힘든 거죠. 작은 섬 안에서 서로 다 얼굴을 알고 지냈는데 이거 서로 목소리 내기도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무엇만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 안에서 또 마을이 나눠지면서 주민들 간에 입장 쳐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작아도. 가장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이 해중전망대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거 돈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 보고 들어가지만은 그런데 그런 돈 보고 들어가서 했던 사업들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부지기수거든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도에서의 해중전망대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곧 흉물이 되어버리기 쉽상이거든요. 우도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낚시터인데요. 우도에 그 좋은 자연, 그 좋은 바다, 갯바위, 해변을 두고 우도 오복리의 인공낚시터를 조성했던 겁니다. 바닷물을 가두게 되는데요. 세금을 들였어요. 세금을 무려 13억 원을 들여서 이 인공낚시터를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막 파래가 깔리고 물이, 해수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파래가 썩어가고 악취가 풍기고. 13억 원짜리 악취 시설인 거죠. 말하자면 우도까지 가서 누가 인공낚시를 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 당연히 사업성을 보고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될 거다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세금이 13억 원이 들어갔군요.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방치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는 수익성과 관련된 우려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해중전망대로 들어가면 이게 그럼 수익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해중전망대 말 그대로 바닷속에 물고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해녀가 직접 물질하는 모습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맞습니다. 보도자료가 쫙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과연 우도에 왜 찾아가는 것일까. 배를 타고 약간 소호를 들이면서 왜 우도까지 가는 것일까. 이런 인공적인 시설을 보기 위해서일까. 일단 인공적인 낚시더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우도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우아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곰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도록 하죠. 민생예산 유지, 지역구 예산 유지입니다. 요즘 유지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여기서 예산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나 보죠. 네. 유지, 요즘 핫한 단어 중 하나인데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의 개수조정을 거쳤는데요. 민생회복과 관계없이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민원성 예산이 추가됐다. 그런 비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들면서 추경을 편성한 거고 그런데 추경안이 개수조정 과정에서 도의위에서 107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분이 다른 사업에 재편성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사업 예산으로 짜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개수조정 과정에서 89개 사업이 추경안에 없던 신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새로 추가된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 행사비 지원, 도로포장, 그리고 개설, 그리고 주차장 조성 등이 있었고요. 여기에 약 25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구 사업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수조정을 거치면서 포함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원 요청이 따른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이 제기된 대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업 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불편 해소, 주민수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읍면동 예산에 다수 추가가 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죠. 보통 주민수건 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 추진되지? 정말 의심해서 들여다보면 이런 주민수건 사업이라고 명분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표선면 강연호 의원의 지역구죠. 표선면 주민불편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증익됐고요. 시설비 총 8억 8,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당초 추경안에는 없었던 표선생활체육관 탁구대 구입 등에도 약 7천만 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의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좀 나눠먹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